아우 캐릭터 생성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초반 트위터 왜 이렇게 많아? 근데 얘들은 뭔 차이? 아 복장이 다르게 할 수 있구나 이거 해야지 중2병 걸린 해야지 맞아 쟤 중2병이야 컨셉이 그런 거였어 이슬랜드의 성이야 전체 화면 안 돼? 알 텐트 안 되는데 그거 설정이 있어 전체 화면 설정 따로 있어 게임 추출력 일단 깨봐 깨야 깨야 알 수 있는가 보네 그래픽카드 1% 사용하는 거 실합니까? 게임이네 그래픽카드 1% 사용하는데 60% 있나 애옹 애옹 갓겜이네 이거 뭐야 메인 미션 테란 접속시간 1분 달성 뭐야 갓겜이네 1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음실이 깨지는데? 와 상점 들어오니까 2% 사용한다 그래픽카드 대기실 1% 뭐지? 이거 60프레임 고정인 거 같아 이 게임 혼자 달리기 연습해봐 엄마 달리는 방법 알아야지 야 이거 너무 갓겜인데? 그래픽카드 1% 밖에 안쓰는데? 야 2080TI 1% 사용하는데? 초심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데? 60프레임 고정되는 거 봐 어 3% 2080TI 1% 그러지마 게임 운다고 됐다 2분 8초 자 다시 눈쟁이 선수 아까 뺑글뺑글 돌면서 아무튼 뺑글뺑글 돌면서 자 떨어지기 직전에 Z를 한번 눌러봐요 그렇죠 눈쟁이님 그리고 이거 밟고 다시 떨어지면서 Z Z 다시 밟으면서 Z 오케이 그렇지! 어? 왜야 이거? 네 네 풍창에 걸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꿀팁이 있는데 여기서 2단 점프를 하시고 Z를 바닥에서 누르시면 다시 잡기 떼시면 돼요 에서 2단 점프 미쳐라 어? 에헤 호우우우 꼬리 못하게 저 빨리 갈게요 자 아하핰 시 시 시 5 안 돼! 아저씨 그만 좀 시부려! 됐다.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스 잡으면 되는 거야. 알아서 따라하는 거야. 보스? 뭐 어떻게 잡은 거야? 그거 보면 따라하면 돼, 다른 사람한테. 내가 설명할게, 따로 없어. 눈치기 시청자 왜 이렇게 썩음을 맞냐? 아니, 이 새벽에 썩음물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아, 테러? 아직도 이렇게 썩음물이 많은 게임이었어? 이거는 다 같이 팀이고, 보스를 깨면 되는 거야. 오케이? 이거 썩음물도 있으니까 그냥 쉽게 깼다. 시간천에 가야 되네, 이거를. 그리고 여기 비석 같은 게 있는데, 번개, 번개불 아니고, 불 아니고. 그러면 다 뺀 게 별. 별이다. 다 놓고 있지? 저 맨 뒤에 누구야? 저 눈쟁이 빨리 안 와!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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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 빨리 와! 안 보여, 사람들이야. 눈쟁이 어디 있어? 빨리 와! 우리 이제 곧 보스 잡으러 가. 이 보스 몸통 박치기로 잡으면 돼. 오케이? 딱지, 대체 하면서? 얘도 빨간 전기 쏘거든? 빨간 전기 한 번씩. 우와! 이게 협동 맵이야, 눈쟁이. 알겠어? 와 우리팀 봐봐 짱잘해 다 엘스엘스 나 이 정도 팀 처음 봐 싸고 있는 브래들 와 개빨리 들어온 거 무서워 오케이 자 레디하시오 레디하시오 한방 근데 왜 나만 빨간팀이야? 왜 니들 다 파란팀 같냐? 응? 뜨뜨뜨르르르 아 이거 나만 망단대? 님들 파란팀이고 나만 빨간팀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? 뭐야 허들이야 이거? 처음엔 허들 뭐야 뭐야 얘 들은 거 뭐야 토플라밍고 토플라밍고 아 탈진 아 오케이 느려 아 우리 빨간팀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느려 울팀 미안해요 우리 논쟁이가 너무 느려요 모르니깐 어휴 한 명만 더 와 한 명만 거의 다 왔어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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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어 고치 한 명만 더 와 안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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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비슷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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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요! 빨리 와요!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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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저 캐나님 하면 돼! 야! 우리 좀 느려! 우리 좀 느려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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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나님! 캐나님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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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나이스! 빨빨빨빨! 빨빨빨빨! 어머! 놓는구만! 와! 근데 비슷했다! 비슷비슷했다! 진짜 비슷비슷했다! 몇 시간 한 거야? 내가 테론 접속시간 120분 달성하기 뭐야 이거? 두 시간 했다! 두 시간! 두 시간 동안 했어! 이걸! 알찬 테론 했다! 아우! 진짜! 알찬 테론이었다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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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머리 아프다! 다음에는 개댐푸드 하자! 눈쟁이! 어! 고민해 볼게요! 예! 수고유! 오케이! 아래... 알찬 테론!